최근 북한의 포사격 도발로 서해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양경모 해군참모총장이 어제 전북 부안에 해안감시기동대대와 레이더기지를 함께 방문했습니다. 박 총장은 합동 및 통합 방위작전 수행태세를 확립하라며 평상시 실전적 교육훈련과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양 총장은 해상에서 해군의 함정, 항공기가 수집한 표적 정보를 육군과 실시간으로 관리하면서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. 육군 해군총장은 해안부대 방문에 이어 인공지능 기반의 해안경계작전체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